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읽기를 하겠어요 자 길어요 1번 2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알겠어요 먼저 읽으세요 아 소리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세요 모두 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어디 어디요 네 해외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바래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좋아해요. 그 일을 해보세요. 둘째, 자주 웃어요. 웃고 있는 수가 많지만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기분이 들이고 행복해요. 자, 잘 읽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취미활동을 해보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봐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좋아해요? 그 일을 해보세요. 둘째, 자주 웃어요. 스트레스가 많지만 웃어보세요. 그러면 안 좋은 기분이 풀리고 행복해져요. 셋째, 운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힘든 운동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괜찮아요? 잘 들려요?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해도. 자, 1번. 읽은 내용과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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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구라미? 맞으면 O? 동구라미? 동구라미? X? X? 표시하세요. 표시.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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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까. 오케이? 표시하세요. 자, 1번.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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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시간에 있을 때 영화를 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봐요. 오케이. 자주 웃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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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러면 안 좋은 기분이 풀리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오케이? 힘든 운동을 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달라요. 달라요. 힘든 운동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달라요. 너무 힘든 운동은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든 운동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오케이. 맞았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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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어떤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어떤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어떤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뭐예요? 방금이? 방금이, 방금이. 수평가로. 방금이, 방금이, 방금이. 아. 네. 어떤 방법이. cu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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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ál es la forma, cual, cuál, cuál no es la forma, para quitar el estrés? sí, sí. para sacar el estrés. 네. 엘만이라 에스 노 계엘 이니 게 자 그럼 뭐예요 יל 사업 사원 아치거 아 사업 binnen 운동을 많이 해요 s 만레라 s 뭐, ok 어깨 에이스 드레스를 스트레스를죠 요 스티치 조이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서기는 여러분이 숙제를 했어요 맞아요 네 네 뭐 뭐 네 맞아요 했어요 해요 다 숙제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 쓰기를 볼까요 쓰기 쓰기 쓰기는 많이 고쳐요 여러분 왜 자 다니아 있네 다니아 다니아 네 자 다니아 읽으세요 요즘 저는 매우 바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저는 매우 바빠요 매우 바빠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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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 시시 때 스크리비를 흘러 어 진짜 내 시시 때 스크리비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알겠어요? 예를 들어 계속 읽으세요 지난주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만 지난주에 지난주에 언니와 드라마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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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어요 알았어요 지난주에 다니아가 언니와 드라마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어요 ok 그래서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요 ok 자 기다려 잠시만요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했어? 그런데 아니 그런데 아니 전화를 하지만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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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전화를 하지만 현재 네 present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했지만 바사도 했지만 과거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언니가 시간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못 사요 라고 말했어요 네 ok 자 시간대 네 저는 어제 집에 아주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에 가짜와 함께 저녁을 못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요 아 아 아 아 그런데 언어로 에 가짜와 함께 에 의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오세요 저는 어제 집에 아주 늦게 도착을 했어서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못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란 셀라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어제 늦게 집에 도착을 했어서 블라블라 했어요. 과거에요 맞아요? 빠사도. 그런데 과거 있어요? 과거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도착을 해서 한국어는 한 문장의 과거 마지막에 들어가요. 마지막에 이야기에요. 알겠어요? 에스파니얼 했어서 했어요. 에스파니얼 딥보드 에스파니얼. 네. 알겠어요? 말해요 쭉 말해요. 마지막에 했어요. 왔어요. 왔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네. 오케이. 자, siguiente. 네. 그리고 저는 한국어 수업에 못 갔어요. 하지만 하지만 유튜브 점산을 보고 점수를 많이 했어요. 한국어를 잘 발음할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따니야. 발음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네.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매우란드 매우란드 뚫불모씨가 시원하게. 네 선생님.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저는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못 갔어요. 하지만. 네. 못 갔지만.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화요일, 콤마 찍으세요.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화요일 한국어 수업에. 아, 복구라라. 그래서 화요일, 콤마. 한국어 수업에.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쓰기 할 때, 쓰기 할 때. 오케이. 자,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네 알겠어요. perfecto. estaría. pero ustedes pueden hablar. en coreano. 오케이. 고마워요 다음을 볼까요? 아, 카렌이 있어요 카렌, 어두워요 오스쿨을 볼게 카렌, 이야기하세요 요즘 저는 불안하고 몸이 안 좋아요 집에 일이 많고 아주 중요한 대학원 시험을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연습도 많이 해요 또한 감기에 걸렸어요 모두 힘들지만 재미있고 저는 기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모두 힘들지만 누가 사람, 가족,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라고 말하면 페르펙토, 알겠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카렌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마이리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 이해 못했어요? 마이리아 어디에 이해 못했어요? 아기 질문하세요, 질문 다 이해했어요? 대답하세요, 대답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다니아, 바니아, 바니아, 마이레, 프란셀라, 헤랄디네, 스테파니, 바니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보릇바보릇 이해 못했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불안하고, 스페인말로 어떻게 말해요? 까렌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말해 주세요 지금 브란셀라가 불안하고, 불안하고, 스페인말로 어떻게 말해요 말했어요 불안하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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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말로 어떻게 말해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브란셀라 질문 잘했어요. 모를 때 어휘를 모를 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알겠어요? 어휘를 모를 때 모르다. 모를 때 여러분은 사전에서 어휘를 찾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siguiente. 그러면 브란 브란할 때 기분 정환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오케이, muy bien. 제가 자주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바람을 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페르펙토, 페르펙토 코넥트로 오라시오, 코넥트로 오라시오, 코넥트로 오라시오, 코넥트로 오라시오. muy bien.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불안할 때 언제 언제 불안할 때 기분 전환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려고 어려고 여려고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네. 네, 맞아요. 제가 자주 제가 아, 노네시타 불러를 볼게. 까레. 요요요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노네시타, 제가. 불안하려고 유지하려고 자주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바람을 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무이비. 페르펙토, 페르펙토. 어메 어메 안 되었어요. 까레.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지금? 아, 네. 아, 아, 자, 시간대. 더한 기분이 좋을테는 친구들을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휴가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거예요. 음,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시간대. 이번 휴가에는 시간이 있어서 가족과 영화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거예요. 올 거예요,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국어와 대학원 공부도 할 계획이 있어요. 공부할 계획이 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박수치세요. 박수. 잘했어요. 오케이. 우리 비행. 시간이 30분이에요. 벌써 에스테파니가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제 집에서 일이 많이 있어서 저는 자주 스트레스 자주 스트레스를 누가 요요요요요요요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레시피 이름. 오케이. 요요요요. 내가 내가. 그래서 저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볼게. 저, 저 이야기 했었죠? 요요요요.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 집에서 일이 많이 있어서 집에 일이 많이 있어서 오케이? 집에 집에 일이 많이 있어서 제 집에 일이 많이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pero normalmente 집에 일이 많아요. 집에 일이 많아요. 아 또 가서 오케이 entonces normalmente 집에 서 아니에요. 일이 많이 있어서 오케이 책상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에서 아니에요. 노 베러브 액션. 오케이? 집에 일이 많이 있어서 이유 이유 저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겠어요? 저 주어예요. 주어 주어 오케이? 제 부모님 이 을 일하고 있어서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오케이? 스웨토 빠르트 꿀라 스웨토 제 부모님이 일하고 있어서 저는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매일 해요. 포 브레시 제 동생들도 도와줘야 해요. 아유 무이비 도와줘야 해요. 주어야 해요. 오케이? 도와줘야 해요. 동생들의 학교 숙제를 해야 하고 해야 되고 제 한국어 숙제도 해야 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을 때 아우라 에스타비엔 많을 때 에스타비엔 기분 기분이 전환하려고 기분이 주어 아니에요. 기분 전환 하려고 목적이에요. 목적 이 아니에요. 기분 전환 하려고 좋아하는 가수의 제노 솔로 요 아블로 아우라 그래서 알아요. 오엔데 알아요. 귀엘 에스테비니가 말해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노래하기도 많이 노래하기도 많이 노래를 많이 해요. 알겠어요? 노래를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해요. 오케이? 노래를 많이 해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주어 아니에요. 주어 내가 주어 내가 내가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풀러 풀다 풀다 불에서 풀러 공원에 가요. 알겠어요? 으르르 으르르 가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러 공원에 가고 바람을 쐬어요. 쐬요. 알겠어요? 여러분? 쐬다 쐬어요. 오케이. 배로 노르말맨 때 아이고 르 또 쐬요. 쐬요. 바람을 쐬요. 오케이? 음 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전환을 할 수 없으면 저는 그냥 낮잠 을 쥬 아 에스테파니 에스테파니 아니 뭐 아니 뭐 파이팅 오케이 에스테파니 여러분 여러분 에스테파니 에게 이야기 할까요 에스테파니 화이팅 같이 말해요 에스테파니 에스테파니 화이팅 지금 에스테파니 가 말을 못해요 아우디 어우디 오케이 무이비 잘했어요 에스테파니 아 에스테파니 꽃 그렸어요 고마워요 선생님에게 꽃 그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렸어요 오케이 아 미엔브로 골드 무이비엠 아우 아우 뭐냐 이거 맞나 뭐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였지 다르네 아 시간이 시간이 조금 있어요 오케이 아 에스테파니 글자가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자 에스테파니 이야기하세요 에스테파니 아 스테파니 아 저는 학교에서 제 친구들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 기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재미있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항상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학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아 자 무이비엠 여기 보세요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같이 먹으러 갈 때 기분 전환을 같이 먹으러 갈 때 무엇을 그래서 맛있는 것을 바꿨어요 마이레가 무이비엠 잘했어요 페르펙토 오케이 시기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로드리거예요 저는 매일 이야기하고 함께 숙제를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제 친구는 제가 슬플 때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같이 많은 시간을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 영화를 봐요 가끔 여행을 하고 버틀게임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보럽게 바꿨어요 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페르펙토 오케이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아니에요 알겠어요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맞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왜 바꿨어요 맞는데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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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그리고 저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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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노 노 이세 있어 노 이세 진짜 요 이세 아이 매우 부엘보 로코 로코 볼게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어이 면 에요 로시 엔터 무채 자 오케이 잘했어요 박수 여러분 어 또 있어 보이소 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좋아요 아 기분이 안좋을 때 이야기 했어요 자 계속 하세요 네 저는 시험을 잘 못 먹고 성전이 나쁠 때 기분이 안좋아요 기분이 안좋을 때 음악을 듣고 시리즈를 와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빌려 김을 하고 마시는 것을 먹으러 갈 때 기분의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음 저는 여가 시간을 안 있을 때 기분이 안좋아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저는 여가 시간을 안 있을 때 기분이 안좋아요 자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없을 때 자 없을 때 맞아요 자 또 바꿔요 또 바꾸세요 두고 두 두 개 틀려 두 개 지금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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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없을 때 오케이 네 기분이 안좋아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기분은 좋아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어 시간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요 아니에요 학교 아 와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만 솔로 학교에서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에사비엔 오케이 자 시간대 저는 한국어 수업을 못 들을 때도 기분이 안좋아요 가끔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어를 한국어 공부를 재미있어서 열심히 할게요 자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렌 가렌 다니아 프란셀라 바네사 어디가 틀렸어요 헤랄디네 찾아보세요 에스테파니 찾아서 쓰세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못 들을 때도 기분이 안좋아요 가끔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재미있어서 열심히 할게요 자 두 개 틀렸어요 두 곳이 틀렸어요 두 곳이 틀렸어요 공부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을 아니에요 자 누가 찾았어요 누가 썼어요 다시 다시 말하세요 다시 말하세요 공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어 공부를 재미있어서 열심히 할게요 자 어디가 틀렸어요 바꾸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항상 자주 틀려요 라파르티쿨라 항상 틀려요 자주 틀려요 알겠어요 영화가 재미있어요 영화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열심히 할게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거에요 페라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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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요 페라지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어디서 5 이거야? 이거는 친한건데 아닌데 베랄디네 숙제했어요? 베랄디네 베랄디네 선생님은 안했어요 안했어요? 알겠어요 자 바네사 어디갔어 바네사 바네사꺼 바네사 아스테 오빠로 했어요? 딸이요? 어디갔어요 바네사꺼 바네사꺼 왜 없어요? 왜 어디갔어 바네사 바네사 이거 바로가 안됩니다 이거 왜 이리 나오는데 왜 이리로 갔네 바네사 안되나? 안되네 바니스 맞아요 읽으세요 바니스 네 저는 지금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2월은 일이 많아서 주말에 일해야 할 때 저는 같은 친구를 못 만나요 저는 늦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저는 요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발음 12월 12월 따라하세요 여러분 다같이 따라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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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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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아서 주말에 일해야 할 때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못 만나요 저는 두 번 말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지금 저는 요즘 시간이 별로 없어요 12월은 일이 많아서 주말에 일해야 할 때 제일 가장 친한 친구를 못 만나요 어? 왜요? 왜요? 많아요? 못 만나요 그리고 또는 그리고 늦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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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시간대 네 그래서 아예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기분 전화 전화는 하루 공간에 상처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나빠서 못해요 그리고 오후에 비가 많이 더 와서 인터넷이 나빠서 저는 한국어 수업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러분 고쳐주세요 반해서 고쳐주세요 저는 기분 전환을 하러 어러어러 어러 어러 가요 어디에 공원에 공원에 가요 어디에 있어요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산책이에요 베로 아하 저는 기분 전환을 하러 공원에 가요 그리고 산책이에요 베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가요 그리고를 바꾸세요 음 음 꼬렌 마이렌 기분 전환을 하러 공원에 가서 산책해요 알겠어요 어서 어서 오르덴 오르덴 알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이유가 아니에요 오르덴 순서 오케이 저는 기분 전환을 하러 공원에 가서 산책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나빠서 못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비가 많이 도와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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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노르발멘한테 코리아노 노아플란 아세요 네 그리고 오후에 비도 많이 왔어 비도 많이 왔어 오케이 네 인터넷이 맞서 인터넷이 나빠서 이유가 두 개예요 아니에요 비가 와서 많이 와서 인터넷이 나빠요 맞아요 나빠요 네 인터넷이 나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요 네 어 나빠서 그래서 나빠서 맞는데 선생님 왜 이상해요 많이 와서 먼저 이유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결과에 그래서 많이 와서 인터넷이 나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저는 한국어 수업을 못 들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테르미난 운하우라 시험이 그래서 저는 한국어 수업 저는 저는 수에 또 저저저 수업을 잘 못 들어요 알겠어요 수업이 잘 못 들어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어요 선생님 수업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써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대로 노 에스 페르펙트 오케이 오케이 꽂고 아포구 내 시시타 코레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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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유 시간이 다 됐어요 참 아 여러분 시험 빨리 칠까요 시험 칠까요 말까요 시험 칠까요 다음 시간에 칠까요 지금 칠까요 다음 시간에 칠까요 다음 시간에 칠까요 다음 시간에 칠까요 지금 오케이 자 1번 2번 시작 바네사 뭐해요 시험 쳐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아 1번 아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행복해요 기뻐요 뭐해요 자 헤랄디니아 했어요 아 헤랄디니아 빨라요 카렌도 아니야도 했어요 다 한 사람은 손 드세요 다 했어요 자 3번 4번 퍼센트 타임 가해 엄마 오 네 랩 와 가벼워 가야 일단 제 이럴 해야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안에서 지금 했어요? 5번 6번? 네 다 했어요? 7번 먼저 하세요 7번 안에서 했어요? 네 8번 5번 8번부터 하세요 8번 6번 8번부터 하세요 다 했어요 프란셀라 프란셀라 9번도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찾아요 아니다 안 맞은 것 안 맞은 것 ok 알맞은 것 다 했어요 자 문제가 쉬워요 여러분 1번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다시 생각하세요 마이레 친구가 거짓말 했어요 맨디로 맨디로 두 아미가 아 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자 오케이 뭐해요 마이레 자 다니아 2번 생일이 혼자 있어요 가족들은 고향에 있어요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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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 생일이 알겠어요 다니아 생일이 생일이 혼자 있어요 가족들은 고향에 있어요 외로워요 외롭다 자 오케이 자 3번 브란셀라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가요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가요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가요 잘했어요 4번 까렌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봐요 공연을 봐요 잘했어요 자 5번 브란셀라 브란셀라 했어요 네 시험을 잘 봐서 잘 봐서 잘 봐서 기뻐요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똑같아요 자 바네사 6번 예 마신원 음시굴 모보소 행복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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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베, 수화베, 오케이? 2번, 오케이. 자, 헤랄린의 7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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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에요, 이 놈. 떨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신나라, 오케이? 자, 8번.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자, 헤랄린의 8번. 3번. 3번. 고향에 살 때 친구를 자주 만났어요. 오케이.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고향에 살 때 친구를 자주 만났어요. 살 때에요. 살 때 아니에요. 자, 9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저는 바람을 쐬러 바다에 갑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10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저는 바람을 쐬러 바다에 갑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답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마이레처럼 정답을 말 안 할 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알겠어요? 자, 농담이에요. 부로마, 부로마에서 부로마. 마이레에서 부로마. 농담, 농담. 선생님 농담했어요. 여러분, 13과도 잘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14과를 할 거에요. 14과 세종 한국어 2권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14과 미래 자, 미래 스페인말로 뭐에요 여러분? 부뚜러? 부뚜러. 현재 부르셨는데 과거 바사아토 미래, 미래, 얼 거에요. 얼게요. 사용할 수 있어요. 미래. 그래서 미래, 후뚜러, 후뚜러. 알겠어요 여러분? 네. 자,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스페인말로 뭐에요? 조사하세요. 숙제에요, 숙제. 아, 여러분, 어려고 나왔어요. 어면. 아, 쉬워요. 선생님이 미리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아주 쉬워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희망사항. 희망사항. 이 사람의 꿈은 뭐에요? 여러분의 꿈이 뭐에요? 이야기할 거에요. 배울 거에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대화 1. 의와 표현. 문법 어려워. 오케이? 아하, 여기 보세요. 마스 포코 네시시타. 네시시타 아프렌데로. 요것도 하세요. 이것도 숙제 하세요. 이것도. 오케이. 된데? 엔톤세스. 여기까지 숙제하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네,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항상 재미있었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항상 재미있었어요. 말은 여러분 말해요. 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은 안 재미있었어요. 아니에요. 안 재미있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했어요. 시험도 잘 쳤어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십사과를 시작할게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숙제를 잘 하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Buenas noches. nos vemos el jueves. 안녕. ciao, ciao.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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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